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경남 사천에 건립되는 우주항공청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. 조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. 이어 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 항우연과 천문연 노조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출연연구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며 과기부로부터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.